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남매를 키우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싱글 대디라고 해야 하나요? 아내와 이혼 후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연 채널에 사연을 올리게 된 이유도 아내와의 일 때문이죠. 제 이야기를 들은 직장 동료가 그런 여자는 공개적으로 사람들한테 혼 좀 나야 한다며 사연을 올려보라고 권유를 했거든요. 아이들의 엄마이자 한때 제가 사랑했던 그 여자는 저와 아이들에게 큰 상처만 남겼네요. 지금부터 저의 전 아내였던 그 사람과 제 이야기를 적어보겠습니다. 두서없는 글일지 모르지만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저는 대형건설회사에 재직하였습니다. 현재도 재직 중이고요. 10여 년 전 아내는 우리 회사 하청업체의 격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평소 왕래를 자주 하던 업체였기 때문에 몇몇 직원들과 안면을 튼 정도였습니다. 항상 흰 셔츠에 검정 치마를 입은 아내의 단정한 차림이 어느 순간부터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분은 매번 옷이 같으시네요. 아, 미이요? 미이제의 단벌숙녀예요. 단벌숙녀. 얼마나 짠순이인데요. 미이제랑 밖에서 밥 한번 먹어보는 게 다들 소원이라니까요. 아내는 회사에서 소문난 짠순이었죠. 단벌숙녀라고 불릴 정도로 옷도 잘 사입지 않았고 동료들이 나가서 같이 밥을 먹자고 해도 점심 사 먹는 돈이 아깝다며 늘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아내는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엄청난 짠순이라고 불릴만 했죠. 저, 미씨, 이거 좀 드세요. 저는 수수한 아내의 모습에 마음이 끌려 다가갔고 아내와 저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연애를 하면서 보니 아내가 왜 그렇게 짠순이로 지낼 수밖에 없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내를 바래다 주며 본 아내의 친정은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빌라였고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는 어떻게든 자식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부업거리를 붙잡고 집에 계셨죠. 대학교에 다니는 여동생도 장학금이라도 받아보겠다며 악작같이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요. 아내, 처제, 장모님 이렇게 세 식구는 허름한 빌라 지하에서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형편은 넉넉지 않았어요. 자기는 나라에서 도움을 안 받는 게 인생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계속해서 기초생활 수급을 받아오며 살아왔는데 그게 끔찍이도 싫다고 말이죠. 아내는 저를 보며 좋은 여자가 생기면 언제든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저에 비해 자기는 너무 보잘것 없다고 말이에요. 미이야, 우리 결혼하자. 저는 아내의 집안이 어떻든 상관없었어요. 아내라는 좋은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죠. 그렇게 아내와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아내가 얼마나 알뜰한 사람인지 알았던 터라 저는 경제권을 아내에게 맡겼어요. 아내가 돈을 아껴서 잘 쓰겠지 생각하고 말입니다. 돈 들어갔지? 내가 받자마자 바로 보냈다. 그래, 당신 월급 들어왔네요. 이번에도 보너스도 꽤 있더라. 고생했어, 돈 번다고. 적금 찍고, 보험료 내고, 양가 부모님들 용돈 조금 드리고 하면 충분하겠네. 고생했어, 남편. 제 월급이 월 400만원 정도에다 보너스도 꽤 많은 편이라 아내와 아이들 두 명, 저희 네 식구가 살아가기에는 부족할 것 없는 돈이었죠. 저는 월급을 받는 즉시 아내에게 보냈어요. 받는 족족 말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돈을 아낀다고 살림을 하긴 하는데 이게 영 이상하더군요. 에잉? 또? 대체 이게 다 뭐야? 뭐긴 뭐야, 우리 식량이지. 아내는 가성비를 따진 거라면서 냉동식품만 가득 사왔어요. 둘 다 맞벌이를 하니 그때그때 소진을 못하니까 냉동식품이 딱 맞다고 말입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애들 한참 성장할 때인데 신선한 걸 먹게 해야지. 이게 다 뭐야. 참네, 뭐가. 요즘 애들 밖에서도 충분히 잘 먹고 다녀. 애들 학교 급식도 잘 나오고. 그건 한 끼고 아무리 봐도 이건 가성비가 좋은 게 아닌데. 당신 영수증 갖고 있지? 그것 좀 줘봐. 무슨 이런 거 가지고 영수증을 내놓으래? 에? 아, 알았어. 내가 피곤해도 손수 요리에서 갖다 바칠게. 됐지? 아내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다 우리 식구 생각해서 골고루 골라서 사온 냉동식품이라고 우겨대길래 아내한테 그동안 장바운 영수증 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대체 얼마나 가성비 있게 아껴서 산 건지 보려고 말이죠. 그런데 아내는 버럭 짜증을 내며 자기가 피곤해 죽겠는데 굳이 손수 요리까지 해야 되냐 성질을 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요리 안 한다고 뭐라고 했어? 당신 말대로 얼마나 가성비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거잖아. 아, 얼른. 아내는 쿵쿵 발소리를 내며 영수증을 갖고 와서는 집어던지다시피 제게 내보였어요. 영수증 내역을 쭉 훑어보는데 왜 안 보여주려고 했는지 알겠더군요. 소고기 한 근 쌀... 아니, 당신 이런 거 다 샀네. 그런데 왜 없어? 아, 뭐가? 엄마한테 갖다줬어, 왜? 아내는 저희 식구 먹을 장을 보면서 처가집에 갖다 드릴 장을 본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진작 말을 하던가.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처가에 가져다주는 거 사면서 아이들 먹을 거리라도 좀 사두지. 죄다 처가집에만 갖다 준 거였어요. 이거 참 애매하더군요. 뭐라고 하자니 너무 쬐쬐해 보이는 것 같고 말입니다. 아니, 이런 거면 차라리 솔직히 얘기하던가. 그리고 당신 이런 거 사면서 애들 먹을 거는 생각 안 했어? 죄다 처가에 갖다 주면 애들은 뭘 먹어. 한참 큰 나이인데 매번 인스턴트나 먹고 말이야. 처가에 신경 쓰는 거 이해해. 그럼 당신도 애들한테 신경 좀 써. 알았어. 알았다고. 앞으로 장 볼 때 나랑 같이 가. 같이 가서 처가 드릴 거 사고 우리 먹을 것도 같이 사. 저는 아내한테 앞으로 장을 보는 건 저랑 같이 가자고 했어요. 이런 거로 계속 부딪힐 바에야 차라리 같이 가서 같이 보고 사는 게 훨씬 나을 테니 말이죠. 아내는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알겠다고 했어요. 아내가 처가에 신경 쓰는 거 그거 저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당연히 가족이 힘든데 신경이 쓰이는 게 당연하잖아요. 저도 때마다 장모님 드실 것 처제 용돈 빠뜨리지 않고 챙겼습니다. 그런데 마트에서 한두 푼 쓴 것도 아니고 한 번 장 볼 때마다 여섯 명 식사량을 사대니 당연히 몇 십만 원은 기본으로 깨졌죠. 아이들은 순 인스턴트에 냉동식품만 먹는데 말이에요. 가성비를 따진다고요? 참네. 가성비를 따진다는 사람이 이제 시장은 싫다고 마트로만 갑니다. 연애 시절엔 그렇게 시장을 고집하던 사람이 결혼 후에는 오로지 마트 대형마트만 찾기 시작했어요. 신혼초 아내는 그동안 자기는 의지할 것 없이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고 왔었다며 이제 자기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 너무 좋다고 했죠. 저한테 참 고맙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말한 의지가 이런 의지일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나 당신이랑 결혼하면서 처음으로 숨을 쉬는 것 같다? 그동안 엄마랑 미송이 내가 다 책임지고 뒷바라지 하느라 너무 지쳤었는데 이제 나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 나 당신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고마워 자기야.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아내는 숨을 쉬는 걸 넘어서 점점 사치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어요. 아내가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나간 터라 아이들을 돌보며 집안일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과일이라도 먹어볼까 싶어 김치 냉장고를 열었는데 거기엔 김치가 아닌 쇼핑백이 여러 개 들어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오네요. 그걸 발견하고 저는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보았습니다. 아내의 성격을 아는 터라 저게 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옷장에는 택도 떼지 않는 옷이 여러 벌 걸려있었고 아내가 사온 쇼핑백 안에는 옷이며 신발이며 죄다 고가의 상품들이 담겨있었습니다. 그쯤 되니 이 여자가 대체 돈을 어떻게 쓰는 건지 덜컥 겁이 났어요. 여보 나 왔어 지호 수연아 엄마 왔다 아내는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귀가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진작에 잠자리에 들어있었고요. 친구들을 만나고 와서인지 아내는 꽤 들떠있는 상태였죠. 그제야 아내의 모습을 보는데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오로지 고가의 제품 백화점 제품들만 사서 입기 시작했죠. 당신 이리 좀 앉아봐. 왜? 당신 밥 안 먹었어?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는 제 부름에 무슨 일이냐며 다가와 앉았어요.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다용도실에 있는 쇼핑백은 대체 왜 거기 들어있는 거며 왜 택도 떼지 않는 옷들이 저렇게나 많이 걸려있는 거냐고 말이에요. 당신 내 옷장 뒤졌어? 아니 남의 옷장을 왜 마음대로 뒤져? 당신 저거 다 어디서 돈이 나서 산 거야? 뭐? 당신 지금 나한테 돈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알아서 잘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당신이 터치하지 마. 싫어? 그럼 당신 저 옷이며 신발이며 다 어떻게 산 건지 얘기해달라니까? 애들 학원 가방 보니까 원비 밀렸다고 하던데 원비가 대체 왜 밀린 거야? 애들 학원비가 몇백씩 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저렇게까지 캐물은 이유가 있었어요. 아이들 방을 정리해주며 학원 가방을 봤는데 원비가 밀렸다는 안내서가 들어있는 겁니다. 아니 학원비가 대학 등록금처럼 몇백 하는 것도 아니고 밀릴 수 없는 금액인데 밀려있으니 이해가 안되더군요. 그러던 중 아내 쇼핑백이며 옷가지를 한 다발 보게 되었으니 저도 화가 날 만큼 났습니다. 그, 그거는 내가 깜빡하고 못 낸 거고 당신도 참 생각하는 게 구리다. 내가 설마하니 내 새끼들 학원비 안 내고 그 돈으로 돈이나 쓰고 다니겠어? 당신 진짜 사람 뭐로 보는 거야? 어떻게 보는 게 아니라 당신 지금 그렇게 화를 낼 게 아니라 나한테 설명을 해줘야 하는 거야. 우리가 같이 벌어서 같이 쓰는 돈인데 어떻게 쓰이는지 정도는 나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아내는 되레 저한테 큰 소리를 치며 사람을 뭐로 보는 거냐. 그동안 내가 뭐 사고 하는 게 그렇게 아까워서 어떻게 참았냐며 화를 냈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저는 아내가 화를 내든 말든 정확히 알고 넘어가고 싶어 내역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 당신 진짜 너무한다. 당신이 그럼 돈 관리해. 당신이 하라고. 내가 만약에 오해하는 거고 당신이 한 말이 다 맞으면 내가 사과할게.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잘 관리했다면 나한테 보여주면 될 거 아니야.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노려보다 저한테 실토했습니다. 그래, 내가 돈 좀 썼다. 아니 애들 학원비 한 달 밀린 거 가지고 뭘 그렇게 난리야? 내가 이번 달에 월급 받으면 같이 한꺼번에 내려고 했어. 그럼 당신이 승진해서 돈을 더 벌어오던가 악말로 400 가지고 어떻게 아껴 쓰냐? 뭐, 400이 적어? 그리고 왜 400이야? 내가 보너스 받은 것도 있었고 당신도 월급을 받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뒤이어 나오는 아내의 말은 정말 말문을 턱 막히게 했습니다. 제가 준 월급은 가장으로서 제가 벌어온 돈이니 당연히 가족들을 위해 사용하는 거지만 자기가 벌어오는 돈은 부수적으로 자기 개인 용돈으로 쓴다는 거였죠.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하는 소리야? 당신은 애들 엄마 아니야?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아까워 지금? 그래, 그럼 앞으로 내 월급 내가 관리할 테니까 각자 알아서 쓰자. 대신 애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같이 내고 우리 애들이잖아. 아무튼 그런 줄 알아.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지금 돈 가지고 나 협박하는 거야? 와, 진짜 서럽다 서러워. 대기업 다닌다고 지금 유세 부리는 거지? 당신은 나한테 그렇게 신뢰가 없어서 어떻게 지냈어? 당신 진짜 너무한다. 당신 하나 믿고 시집 온 사람한테 돈 가지고 이러는 거 아니야.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실수야 그게? 당신한테 대체 나랑 애들은 뭐야? 됐어. 나 당신이랑 더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나 당분간 친정에 가 있을 거야. 알았어? 제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제 경제관념이 이상한 건지. 아내는 저 날 되려 저한테 돈 갖고 그러는 거 아니다. 대기업 다닌다고 유세 부리지 마라 하며 친정집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좋게 얘기해서 풀었을 테지만 이건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아내가 짐을 싸든 말든 처가를 가든 붙잡지 않았습니다.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나 간다니까. 나 간다고. 그래 가. 당신 나랑 지금 얘기하기 싫다며. 나도 당신이랑 얘기하기 싫어. 당신이 한번 잘 생각해봐. 당신이 잘한 건지. 진짜 재수없어. 아내는 제가 자기를 붙잡지 않은 게 의외였던 건지 한참을 나가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제가 물러터진 바보도 아니고 속없이 아내를 붙잡을 리가요. 저도 똑같이 했습니다. 얘기하기 싫다고 하지 않았냐. 그럼 좀 쉬다 오라고 말이에요. 아내는 결국 재수없다고 저에게 큰 소리를 치고는 처가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아내보다는 저와 더 시간을 자주 보냈던 터라 아내가 없는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엄마를 찾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씁쓸하다고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나 왔어. 일주일을 꽉 채우던 일요일 저녁 아내는 쭈뼛쭈뼛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갑자기 사는 게 여유로워지니 정신이 나갔었다며 앞으로는 자기 월급도 고스란히 제 월급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는 데 보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두 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나 정말 생각 많이 했어. 내가 봐도 내가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 나 다신 안 그럴게. 정말 미안해 여보. 애들 엄만데 내가 무책임하게 집 나간 것도 잘못했어. 그날 저녁 아내에게 두 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내고 저희 부부는 다시 화해를 했습니다. 앞으로 생활비 내역을 같이 공유하는 걸 약속으로 하고 말이죠. 부부싸움은 물배기라고 한바탕 소동이 지나간 후 다시 아무렇지 않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저희 어머니 황감날이었어요. 마침 보너스도 나온 터라 어머니께 백만원 정도를 용돈으로 보내드리고 나머지 월급을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월급날이면 다들 기분이 업되잖아요. 저도 그날 동료들과 기분 좋게 술 한잔하고 있었죠. 그때 아내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동료들의 성화에 와이프 예쁜 목소리라도 자랑할 겸 스피커폰으로 받았어요. 여보세요? 저의 다정한 목소리에 동료들은 키득키득하며 부럽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아내와 통화를 자주 하던 터라 직장 동료들은 저희 부부가 유별나다며 질투 아닌 질투를 했거든요. 당신 왜 돈이 비어? 이번 달에 보너스 들어온다며? 세상에. 자랑스럽게 받은 전화였는데 아내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서로 당황했고 저는 얼른 전화기를 들어 자리 밖으로 나와 전화를 받았어요. 아니 갑자기 왜 소리를 질러? 얼마나 민망했는 줄 알아? 됐고 당신 월급이 왜 비어? 이번 달에 보너스 들어온다며? 안 그래도 그 돈 맞춰서 어떻게 써야겠다고 다 계산해뒀고만 미리 말을 좀 해주던가 아 정말 어떻게 할 거야? 아내는 제 월급에 맞춰 이리저리 돈 나갈 곳을 다 계산해두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도 늘린 모양이었어요. 저는 아내에게 보너스는 어머니 황갑 겸해서 용돈으로 드렸고 나머지 금액 전부 보낸 거라고 했습니다. 황갑이 무슨 중요한 날이라고 백만원이나 드려 아주 돈이 남아 돌지 돌아 통도 크다 세상에 백만원을 그대로 어머니한테 드렸다고? 아내는 무슨 발작을 일으키든 난리였습니다. 요즘 황갑은 사람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뭐 얼마나 대단한 황갑이길래 백만원이나 턱턱 드리냐고 말이죠.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럼 당신도 어디 나갈 곳이 있으니 꼭 필요하다고 나한테 미리 얘기를 해주던가 그것도 아니었잖아. 참 미안하다 미안해. 내 멋대로 중요하지도 않은 엄마 황갑 챙겨드려서. 어? 아내와의 저런 언쟁으로 저도 화가 날 만큼 났었죠. 요즘 사람들 황갑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니 우리도 그러자며 아내는 어머니께 생신 축하드린다는 전화 한 통 빼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같이 식사라도 하러 가자고 하니 자기는 업무가 많아서 못 갈 것 같다고 당신이 애들 데리고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내가 저렇게 말하는 게 참 서운했죠. 더군다나 점점 아내는 저를 무슨 ATM기처럼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게 미안한 사람 태도야? 무슨 백만원씩이나 써? 당신도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우리 엄마 생신 미성희 생일에 똑같이 백만원씩 드릴 거야. 알았어?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인 건지.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희 부모님은 당시에도 당신들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었고 형편도 나쁘지 않아 용돈을 드릴 때도 항상 장모님께 드리는 돈에 반의 반 정도밖에 드리지 않았어요. 처갓집이 어렵다는 이유로 더 자주 찾아뵙고 많이 챙겨드렸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어머니 환갑을 맞아서 결혼 후 정말 처음으로 부모님께 큰 돈을 드린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걸 꼬투리 삼아 자기도 엄마 생일이랑 동생 생일에 똑같이 드릴 테니 그때도 백만원을 드리겠다며 잔뜩 성을 냈습니다. 그래 드려! 대신 당신도 당신 월급에서 당신이 알아서 드려. 나는 차라리 내가 따로 해드릴 테니까. 아내가 분명 제 월급에서 드릴 것을 알았기에 그럼 당신 돈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나는 내가 알아서 챙겨드리겠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아내는 또 말을 바꾸더군요. 부부인데 왜 엄마 생신을 따로 챙겨드리냐고 말이죠. 그럼 당신은? 엄마 환갑인데 전화 한 번 노리고 말았잖아. 아니야? 그래도 나는 장모님 생신 때마다 항상 찾아뵈서 식사 대접하고 할 거 다 했어. 아니야? 거봐 할 말 없지?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챙겨드리고 싶으면 당신 돈에서 당신이 백만원을 드리든 천만원을 드리든 알아서 해. 끊어! 그날 이후로 아내와 저는 정말 냉전 상태였어요. 밥도 따로 잠도 따로 거의 각자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를 생각하면 아이들에게 미안해요. 아이들이 어른들 눈치 보느라 참 많이 애썼거든요. 오빠 엄마는? 엄마 잠시 이모들 만나고 온대. 우리끼리 놀고 있자. 하루는 아내가 친구들과 밥을 먹기로 했다며 쪽지를 남기고 외출을 했습니다. 저는 그러든 말든 아이들 밥을 챙겨 먹이고 함께 놀아주고 있었죠. 아빠 우리 앨범 봐요 앨범. 나랑 지호 아가 때 사진 보여줘요. 아내와 저는 아이들에게 종종 갓난아기 시절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해주곤 했어요. 그날 따라 첫째와 둘째가 사진이 보고 싶다길래 앨범을 꺼내 펼쳤습니다. 앨범을 펼치는데 뭐가 툭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통장이었습니다. 통장을 열어본 순간 저는 아내와의 신뢰는 끝이 났다고 생각했죠. 통장에는 매달 100만원씩 장모님께 입금이 된 내역이 찍혀있었어요. 그 통장은 제가 아내에게 월급을 보내주는 통장이었죠. 참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저의 어머니 환갑 때 딱 한 번 100만원 드린 거로 그 난리를 지던 사람이 자기는 매달 100만원씩 장모님께 보내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꼬박꼬박 빠뜨리지 않고 잘도 보냈던 것 같았죠. 지호야 수연아 엄마 왔다. 타이밍도 좋죠? 때마침 아내가 귀가를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통장을 내밀었어요. 이거 설명 좀 해줄래 당신? 아내는 통장을 보고는 사색이 되어 어찌할 줄 몰라 했습니다. 어버버거리며 자기가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러더니 갑자기 울며 불며 제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당신도 알잖아. 우리 집 힘든 거. 미성이 이제 막 취업해서 돈도 없는데 어쩌겠어. 우리가 여유가 되니까 도와드린 거야. 우리? 당신은 꼭 이럴 때만 우리지? 그래 도와드린 거 좋아. 좋다니까. 그런데 당신은 매달 그러면서 내가 이번에 엄마 환갑 한 번 챙겨드린 거로 그 난리를 친 거야? 당신 진짜 양심 없는 사람이다. 양심 없어 당신. 적어도 나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드렸지. 당신은 뭔데? 매달 꼬박꼬박 다 내가 당신 주는 돈으로? 아 그래서 지난번에 보너스 빼고 줬을 때 그 난리를 친 거야? 장모님한테 매달 드리는 백만 원을 못 드릴까 봐? 정말 어이가 없어서 화도 안 나더군요. 아내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자기가 없이 살아서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게 너무 싫었답니다. 이번 달만 쓰고 다음 달엔 자기 돈으로 메꿔야자 하다가 그게 자꾸 늘어나서 자연스레 제가 준 월급으로 쓴 거라고 말이에요.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한 번도 풍족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내 돈 쓰는 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절대 당신 속일 생각이 없었어. 언제고 꼭 다시 메꿔놔야지 했는데 그게 자꾸 미뤄져서. 심지어 아내는 메꿀 돈도 없는 상태였죠. 매달 7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어디다 썼길래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혼하자. 나 당신이랑 못 살겠어. 제발 여보 제발 우리 그러지 말자. 애들 생각해야지. 우리 애들 이혼한 가정에서 자라게 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 여보 제발. 내가 당신이 하자는 대로 다 할게. 제발. 이혼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는 제게 울며 불며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돈 벌어서 매달 100만 원씩 갚겠다고 말이에요. 아내의 눈물과 애원에는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는데 아이들을 이혼 가정에서 키우고 싶은 건 아니지 않냐고 묻는 아내 말에는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아직 어린 아이들인데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는 않았죠.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나 애들 생각해서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참을게. 대신 앞으로 모은 돈은 내가 관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당분간은 방도 따로 쓰자. 아 나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정말 고마워 여보. 정말이야. 이혼은 하지 않기로 했죠. 경제권도 제가 관리하고 각방을 쓰는 걸로 합의를 하고 말입니다. 아내는 한동안 저와 아이들에게 잘하려고 꽤 애쓰는 것 같았어요. 3개월 정도는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로 냈습니다. 아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이렇게 계속 지내야 하나 이 정도면 그만 나도 화를 풀어야 하나 생각했는데 아내는 이번에도 저를 속였죠. 여보. 나 내일 외근 나가야 하는데. 혹시 차 좀 빌려줄 수 있어? 내 차가 아직 수리가 안 끝나서. 아내는 당시에 차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긴 상태였죠. 출장을 가야 한다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할 수는 없고 제 차를 쓰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출장 일정은 2박 3일 지방 출장이었기에 제가 출근해 있는 시간에는 저희 어머니께서 아이들 저녁을 챙겨주셨죠. 여보 고마워. 잘 썼어. 애들 보느라 힘들었지? 고마워. 아내는 출장이 고단했던 건지 가기 전보다 살이 빠져서 온 것 같았어요. 이래저래 애쓰는 모습을 보니 술이나 한잔하면서 대화로 상황을 좀 풀어봐야겠다 싶었죠. 아내에게 차키를 건네받아 마트에 가려고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누가 차를 긁은 건지 차 앞부분에 기스가 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연락처도 안 남겨놓고 간 걸 보니 모르고 긁었거나 아니면 일부러 모르청한 것 같았죠. 누군지 얼굴을 보려고 블랙박스를 돌려봤습니다. 잠깐만. 이게 뭐야? 시간을 잘못 누른 탓에 일자가 더 뒤로 밀렸는데 아내와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분명 아내는 혼자 출장을 다녀온다고 했었는데 아내 옆에는 어떤 남자가 동승에 있는 것 같았죠. 호기심에 재생한 블랙박스 영상은 저를 부들부들 떨게 만들었습니다. 미희 씨, 남편이랑은 요즘 어때? 아, 말도 마요. 그 인간 정말 얼마나 쫌생인지 몰라요. 나 너무 힘들어 정말. 그러니까 빨리 이혼하고 나랑 같이 자니까. 언제 할 거야 대체. 몰라. 일단은 지금 이혼하면 그 인간 나한테 아무것도 안 둘 것 같아서. 조금 더 구슬린 다음에 이혼 얘기 슬쩍 꺼내야지. 나도 챙길 건 챙겨서 나와야지. 아내에게는 다른 남자가 있었어요. 2박 3일간 아내는 출장이 아니라 그 남자와 여행을 다녀온 것이었죠. 아내는 저모르게 이혼할 타이밍을 찾고 있었고요. 당장 이혼을 하자고 하면 제가 의심할 수도 있고 그럼 위자료도 많이 못 받고 나올 수 있다며 조금만 더 구슬린 다음에 한몫 챙겨서 나오겠다고 하더군요. 엄마 당분간 애들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곧장 어머니께 아이들을 맡겼습니다. 갑자기 애들은 왜 어머니한테 맡겼어? 애들 학교도 가야 하는데 왜? 당신 나랑 데이트하려고? 치, 이제 화 좀 풀렸나 보네? 뻔뻔한 건지 아니면 정말 저를 바보로 하는 건지 아내는 제가 자기랑 데이트라도 하려고 아이들을 어머니한테 맡긴 거냐만 실실 웃어댔습니다.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몰라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애들 엄마일 수 있는지 대체 내가 사랑했던 그 여자는 어디 간 건지 말입니다. 아내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그대로 들려줬어요. 당신 눈에는 내가 진짜 호구로 보여? 참 대범해 당신. 내 차에서 이딴 짓을 하고 싶었어? 아내는 제가 내민 영상을 보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죠. 머리 쓸 생각하지도 말고 변명할 생각하지도 말자. 이혼하자 우리. 저는 아내한테 굳이 변명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깔끔하게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는 엄마가 바람피워서 이혼한 거라고는 얘기 안 한다고 말입니다. 아내는 울며 불며 또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여보 그게 내가 당신이랑 사이도 안 좋고 하니까 그냥 내가 좀 의지할 사람은 필요했어. 당신도 이해할걸? 솔직히 우리 한동안 말이 부부였지 대화도 안 하고 남처럼 지낸 거 사실이잖아.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도 나 한 번만 이해해줘. 그럼 나도 바람피웠어야 하는 거야? 나도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해하라고? 너는 정말 너 애들 엄마고 남편 있는 사람이야. 너 그놈이랑 그렇게 좋다고 놀아나면서 애들이랑 내 생각은 안 났어? 그래놓고 내가 나한테 지금 이해하라고 하는 거야? 내가 사람이냐? 아내는 계속 같은 말이었어요. 당신이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말입니다. 저랑 다툰 후로 자기가 의지할 곳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친근하게 다가오고 하니까 거기에 잠시 흔들렸다고 말이죠. 여러분은 이해가 되나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혼하자. 지금 이혼하면 애들한테 당신이 한 짓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냥 조용히 이혼해. 그래, 누가 너 좋아서 옆에 있었는 줄 알아? 영상 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나도 너랑 살기 싫었어. 그래, 이혼하자. 이혼해. 누가 뭐 아쉬울 줄 알아? 그래, 그러자. 우선 그럼 여기서 나가줄래, 당신? 여기 내 집이잖아. 나가줘. 아내는 결국 실토했죠. 저랑 살 마음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 남자가 훨씬 능력 있고 자기를 더 아껴준다나요? 저도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이 뚝 떨어지더군요. 그 자리에서 바로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집은 제 명이니 나가라고 말이죠. 아내는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다음날부터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했어요. 얼마든지 사례비고 뭐고 다 드릴 테니 최대한 많은 위자료, 아이들의 양육권을 제가 가져올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이혼 결과는 당연히 제가 위자료와 양육권을 가져왔어요. 이혼 사유에는 아내의 과실이 컸고 아내의 외도를 앞세워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아내는 아쉬울 것 없다며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자기가 새로 만나는 남자는 저보다 훨씬 능력도 많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저희의 10년이라는 결혼생활은 허무하게 끝이 났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혼 후 3개월쯤 지났을 때였을 겁니다.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죠. 여보세요? 여보 나야 나 잘 지내? 아내는 잘 지내냐 애들은 어떻냐 오랜만에 생각나서 전화했다며 묻지도 않은 얘기를 떠들어댔습니다. 무슨 일이야? 용권만 말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당신이랑 애들 너무 보고 싶어. 웃기죠? 그렇게 떵떵거리며 떠났던 사람이 갑자기 아이들과 제가 보고 싶다며 다시 합치자고 하더군요. 정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왜? 그 놈이랑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야? 그 자식 순사기꾼이야. 마누라도 있었고 애도 있고 건물 있다는 것도 죄다 나 거짓말이었어. 여보 제발 나 한번만 만나줘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응? 허! 와! 당신 진짜 웃긴다. 정미희! 너 진짜 소름 끼친다 소름이. 너 그렇게 다른 남자랑 살겠다고 나가고 나서 내가 애들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 줄은 알아? 너 애들 만나는 날 약속 한 번 지킨 적 있냐?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 그냥 돈이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해. 왜? 이번에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 여자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놈은 가정도 있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자식도 있었죠. 건물이 있다는 것도 재력도 다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아내는 완전 비털터리가 되었다고 자기 좀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아니면 양육비라도 안 받으면 안 돼? 나 정말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어. 양육비를 못 주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말이에요. 저 굳이 양육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적어도 아이들 엄마라면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무려봐야 하는 게 먼저 아닌지 그 여자 아이들과 만나는 날도 약속 지킨 적이 없었어요. 애들도 엄마를 찾지 않기 시작했죠. 저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애들 엄마 아니야? 양육비가 없으면 더 일해. 아니면 당신이 의지할 만한 다른 남자를 또 찾으면 되겠네. 당신 그런 거 잘하잖아. 이만 끊을게. 그리고 다음 주가 양육비 보내는 날인 거 알지? 날짜 잊지 말고. 그럼 끊어. 아내는 저와의 통화가 끝난 후에도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차단해버렸어요. 제 변호사랑 얘기하라고 하고 말이죠. 더는 그런 여자를 아이들의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졌네요. 이후에도 아내의 연락을 절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거래처 직원을 통해 아내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아내가 만났던 그 남자 와이프가 회사를 찾아와서 난리를 쳤고 아내는 회사에서도 해고당했다고 말입니다. 그 계열의 소문이 나서 취직도 못한다.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연아, 엄마 안 보고 싶어? 엄마 보고 싶으면 아빠한테 말해도 돼? 안 보고 싶어. 왜? 괜찮아. 아빠한테 얘기해도 돼. 아니야, 진짜야. 엄마가 아빠 막 울게 했잖아. 수연이는 아빠 슬픈 거 싫어. 한 번은 아이들에게 엄마가 보고 싶으면 얘기하라고 했어요. 아내와 제가 사이가 안 좋은 거지 아이들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니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대답은 엄마가 보고 싶지 않다더라고요. 아내와 유혼 후 제가 한참 동안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런 제 모습을 본 모양이에요. 엄마가 아빠를 슬프게 했다면서 보고 싶지 않다고 했죠. 지금도 앞으로도 아이들의 뜻을 존중해 줄 생각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한테는 상처를 준 아내일지라도 아이들한테 엄마이니 말입니다. 한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이 평생 갈 줄 알았습니다. 사람 일 아무도 모르는 건가 봐요. 이따금 아이들의 자는 모습을 보면 저와 아내의 결정 때문에 이 아이들이 상처를 받은 건 아닐까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저요 엄마의 빈자리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키울 거예요. 소중한 내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려고 해요. 잘 헤쳐나갈 수 있겠죠? 요즘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 음식하는 것도 배우고 여자아이 머리 땋는 방법도 배우고 있어요. 엄마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머리를 예쁘게 잘 만지시는지 우리 딸아이가 공주머리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게 아직은 잘 안되네요. 아들 녀석은 볶음밥을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맛이 잘 안나요. 혹시 좋은 팁이 있으시다면 공유 부탁드릴게요. 아이들한테 이것저것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제가 아직은 내공이 부족해서 말이죠. 벌써 이만큼이나 글을 적었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기를 적으면서 꼭 친구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 답답했던 마음 한켠이 많이 풀린 기분이네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삶에는 항상 따뜻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만 글을 줄이도록 할게요.